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김부선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신의 케이스북 계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먹는다 하면서 보통 노통서거 후에 봉화마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인간이 이름 없는 서민으로 다녀왔다고 전국민에게 사기를 친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씨는 과거에 내게 49제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 때 거기 비오는데 왜 가냐고 했었지. 옥수동 내 집에서 만나자고 했었지. 내 기억력에 기겁하고 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9제 때 봉화마을 가자고 하니까 비오는데 거길 왜 가냐고 했던 게 바로 노무현 이재명 지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수동 자기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그 기억력에 아주 기겁을 하겠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해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라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선씨는 거지 거지 땅거지 무지한 국민들만 가엾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지한 국민들만 가엾다. 이재명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노무현입니다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을 적었습니다. 누구누구씨 참 힘들어 죽겠다. 다른 게 아니고 돈 이렇게 썼습니다. 낙선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좌관과 여관방에 누워서 서글퍼기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재명 지사는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더 이상 정치하는 데 엄청난 돈은 들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개혁 덕분입니다. 다 이렇게 지금 노무현 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둔 정치개혁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더들로 저절로 돈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권자의 지지와 성원만이 깨끗한 정치, 부패 없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느끼지만 후원 요청은 무척 명구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주시는 분도 많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께서 저 역시 그렇고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주권자의 기대에는 늘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당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도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당당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치가 금은 돈 앞에 자가지게 않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 정치가 금은 돈, 금은 돈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는 거랑 그렇다고 금은 돈에 손을 내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정치하면 되지. 왜? 금은 돈. 정치가 금은 돈 앞에 자가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로 금은 돈으로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금은 돈을 손을 내미는 모양이죠. 두려움 없이 기득권에게 말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맹한 성과를 들고 국민 앞에 섭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후원자임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지지자들에게 후원해달라. 금은 돈 앞에 손을 내밀지 않게 그렇게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기득권 앞에 맞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득권이라는 게 지금 좌파 기득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노빠들 이런 기득권 앞에 지금 서려면 이재명이가 그 기득권에게 선단 말입니까? 이대명 또한 그 기득권이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고 그들과 같은 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달라 하니까 바로 김부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49제 때 가려고 하니까 비 오는데 거길 왜 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비 오는데 거길 왜 가? 그러면서 옥수동 자기 집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만 알고 있는 대화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 진중권 씨가 김부선 씨 보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도 없다. 이러니까 지금 이 김부선 씨는 그래서 이 진중권 씨는 연애를 모른다. 두 사람 사이에 증거를 남기려고 연애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특히 이 두 사람은 불륜 사이인데 불륜 사이에 증거를 남기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남기고 다른 사람 보러 내서 만나는 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씨 보고 연애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과거에 진중권 씨가 경비행기 타고 데이트 하자 하는 글을 자기가 거절해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말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김부선 씨가 또 직격탄을 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해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호소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재명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모금액인 9억 853만 원을 모았다. 이렇게 합니다. 9억 853만 원. 9억 이상 모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이가 2017년도 대선 때는 하루 반나절인가요? 하루하고 반일 때 7억 이상이 모였다. 그런데 그걸 더 초과해서 이재명은 9억을 넘게 모았다. 9억을 이상 모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렇게 탁 글을 쓰니까 9억에 들어오고 또 한 번 더 우는 소리 하면 또 돈 들어오고 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남에게 손 벌리는 게 석관화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추미애도 그렇고 다들 지금 이낙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인심 쓰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기본 재난 겁니다. 기본 소득이다. 마구 나눠주려고 한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생계 위협, 벼랑 끝에 와 있는데 이것 또한 마구 퍼주려고 그러니까 돈은 찍어내면 되고 나중에 국고에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이렇게 노무현을 팔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김부선 씨가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김부선 씨 말이 맞다면 정말 이재명 씨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김부선 씨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신뢰를 주고 있지 않다. 한 사람은 권력가고 한 사람은 여배우다. 그러면 이 여배우와 권력가 사이에 뭐 이렇게 불륜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권력가 있는 사람이 내가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김부선 씨가 주장한 걸 딱 증명을 했다. 이상 없더라 해버리니까 그때 순간부터는 김부선 씨에 대해서 허언증 환자다.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 복용자다.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김부선 씨에 대한 프레임이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저 사람은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불리한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지급돼 버리니까 그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김부선 씨가 다시 한 번 더 신체검사도 하고 또 김어준, 공지영 씨 등 포함해서 정의를 여셔가지고 이재명과의 관계를 증명하겠다라고 베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발언을 보면 노무현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김부선 씨는 과거에 노무현 49제 때에 가자고 하니까 비가 오는데 그게 왜 가냐. 날씨 타다 하면서 그 때 그 비 오는데 왜 가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재명 씨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가. 공지영 씨 말이 맞다면. 그래서 이 증거 말도 나중에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지금 9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정작 김부선 씨의 말에 따르면 거기 봉화마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좌파들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부선 씨 말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